기쁘다 혜진 오셨네 아 키를 너무너무 작았어 바다 가봤어? 아이 나 참아 아니 근데 그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? 바다 가봤어? 이렇게 원래 바다 가봤어를 어떻게 표현하세요? 바다 가봤어? 이렇게 했죠? 물론 영화 같은 데서 하면은 더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아 바다 가봤어? 누가 유혜진 성노문사를 이렇게 잘해? 대박 유혜진 씨 흉내내는 분이 아니라 유혜진 씨가 나오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인지 알았으면 샵에 갔다 오는 건데 손미연 씨가 두 분 잇몸 만개 웃음 큰 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난히 또 선홍빛 잇몸이 자꾸 나오네요 약간 덜 보이게 하려고 힘주고 그러시죠? 아니 근데 진짜 흥이 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가랑가나 그렇진 않죠? 여기요? 전혀 아니죠 트럭탄 기분이라고 어 어 에어 에어 때문에 성탄 특집이야? 예 그렇게 철파 FM 탓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요? 네 여러분 네 이럴 이럴 이럴